가수 영탁이 팬사랑을 드러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시점 이하 전참시에서는 영탁과 매니저 사촌동생의 일상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영탁의 단독 콘서트 현장이 공개됐다. 영탁은 로렐라이, 지니아, 폼 미쳤다 등의 무대를 꾸민 뒤 팬들의 사연을 읽는 시간을 가졌다. 영탁은 자신이 부른 홍시 덕분에 힘을 얻은 팬의 사연을 읽었다. 팬은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정말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었던 엄마를 암으로 떠나보내고 아빠와 저는 서로 엄마 얘기를 잘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방송에서 영탁님이 홍시를 불러주시는데 아빠와 저도 약속이나 한 듯 어멍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던 홍시. 그래서 쳐다보는 것조차 힘들었던 홍시. 물 한 모금 삼키기 힘들어하던 때에도 홍시를 좋아하던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아빠와 저는 내내 울며 노래를 들었어요. 라고 사연을 이어나갔다. 또 그래서인지 70세가 넘은 아빠는 영탁님을 가장 좋아하시고 영탁님이 나오는 방송을 보시면 아빠 미소를 지으신답니다. 영탁님 아빠를 다시 웃게 해줘서 고마워요.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주셔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했다. 이후 영탁은 홍시를 열창했고 팬들의 눈시울을 불켰다. 영탁은 저도 참 감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에 가능한 공연인 것 같고 오래오래 잘 읽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 고 감사함을 전했다. 영탁은 2023 영탁 단독 콘서트 TAKSHOW이 텍스월드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팬들을 만나고 있다. 그는 서울, 대구, 부산을 이어 전주, 인천, 안동, 대전 등을 방문해 콘서트의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강독 콘서트 TAKSHOW